그런가 하면 더불어민주당 대전지역 후보들도 같은 날 오전 옛 충남 도청사 앞에서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합동 출정식을 가졌습니다. 출정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유성갑 조승래 후보를 제외한 6명의 후보들이 참석했으며 선거운동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. 이날 더민주 후보들은 문제는 경제다, 정답은 더민주라는 구호를 외치며 현 정권의 경제 실정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. 특히 경제민주화를 강조하면서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.